어흠 여기가 구로구인가 본데 여기 이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큰일 났어 이쪽으로 오는게 더 아깝다 괜히 비성별 산길 산길이잖아 짠 저런 데 보다 여기 안내 지도가 있네 구로울레길 전이치 개남걸린공원 고인돌 산사유적지 지금 전 위치가 여기고 여기서 요렇게 가지고 요렇게 가면 된다 여기 신트리공원 아 저건 신트리공원 나는 하여간 내가 알아서 갈 일 신트리공원이 저쪽이구나 응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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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